포켓몬빵 먹는거 찍어볼까? 포켓몬빵? 먹자 우리 아까 시유에 들렀는데 포켓몬빵 3개가 있어서 포켓몬빵 3개를 사왔어요 유행은 지났는데 유행은 지났지만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보행교에요 보행교에 이렇게 왔어요 보행교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빵을 먹을거에요 다른거 먼저 까보자 로켓몬빵 어제 먹은 포켓몬빵은 여기있어 이건 마지막 하이라이트 독침공은 뭐야 아빠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티부씨 뭐 나오나 봐보자 먼저 티부씨 먼저 보내줄래? 근데 다 먹을거야? 3개 다 먹을거야? 응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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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느낌 불길해? 뭐야 얘 왕키 아니야? 성원숭? 성원숭? 몰라 안좋은 포켓몬인데 안좋은 포켓몬이야? 못생긴 돼지왕 못생긴 돼지왕 돼지가 생겼잖아 겨지코인 두번째꺼는? 원숭이가 성원숭이니까 시리미터 깔려있네 약간 모양이 보이는거 같은데 피카츄인가? 피카츄 귀 모양이 보여 와 피카츄 많았다 피카츄야? 귀여워 아니 피카츄 잘 나와? 아니? 잘 안나와? 잘 안나오지? 오 피카츄 남창 나 피카츄 나와서 피카츄 나왔어 오 그럼 이 두개만 먹어 하나 요거 요건 나중에 뜯자 요건 이따가 집에가서 응 자 빵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거 두개랑 이거 다 두개 두개인데 먹어 오빠 이거 먹어봐 먹어봐 저거 되게 맛있어 난 이거 먹어 두개 뜯었어 두개 난 너 저것도 맛있어 난 이거 먹을래 먹어 이거 안 먹어? 엄마 이거 먹을거야 안먹을거야 엄마 이거 먹어 엄마 이거 하나 음료수도 음료수도 너네꺼 먹고 응? 왜 안 저었어 맛있어? 안 저거 안 저거 어? 얼은거 아니야? 빵? 안 얼었어 안 얼었어? 오늘 맛있어? 응 포켓목빵 먹는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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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